애기. 또 애기예요? 애기. 좋아. 잠시만 기다려야지. 그 사진 줘봐. 엄마가 아주 궁금해 미치겠나 봐. 심호흡 하세요? 심호흡. 잘 나왔어요? 많이도 찍었나 보다. 응. 진짜 신기하지? 이거 까만 거? 이게 애기 집이에요. 진짜 폭풍 성장했어. 지금 잘 되고 있어. 약간 우는 거 같은데? 약간 눈물이 나. 살짝 눈물 났어. 눈물 났어? 응. 우리 애기 잘 크고 있어. 어디 다니지 말고 누워서 쉬려. 쩔고 그래? 네. 집에 가자. 누워서 쉬어야지. 4배보다 더 나왔어. 뭔 일이네? 큰일 났어. 큰일 났다고요? 그걸 보여드리면 어떡해. 큰일 났어. 임산부 체험하느라. 엄마 운다 운다. 엄마 울고 있어. 짜증기 짜증기 했어. 방금 제일 배고 있었잖아. 제일 배고 있었잖아. 내가 저렇게 될까봐 엄마가 운거지. 내 배가. 내일 배가 너처럼 될까봐 우는 거야. 보여 드려요? 너무 배고 있었어. 내 배가 너처럼 될까봐. 너무 배고 있었어. 난 안심이 좀 보니까. 난 안심이 좀 보니깐. 응.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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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자리 있어. 여기 석은이 자리 있어. 하이 헬로? 지금 뭘 하러 가고 있나요? 심장 소리. 이제 그거를 뛰지는 못하니까. 이렇게 갈게요. 심장 소리. 오늘 심장 소리 들으려고 해서. 심장 소리. 또 해봐. 심장 소리 또 해봐. 심장 소리. 심장 소리. 나 근데 아직도 사실 안 믿겨. 가면 심장 소리가 들릴까? 여기 뱃속에 수분이 있는 거야? 그러니까. 오늘 들으면 그래도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? 그런가? 어. 얘 지금 여기 살아있어 여기 안에서. 응. 진짜 언제든지도 모르는 석은이. 석은이 언제 생긴지 난 대충 알거롭게 해. 나도 대충 알거롭게 하는데. 헷갈려. 근데 너무 연속하네. 그 날이 있어. 사희가 유독 좋았던 날이. 사희는 계속 좋지 않았나? 계속 계속 좋았는데 그 날 유독 더 좋았어. 더 좋았다고? 응. 뭐 하는 거야? 엄마가 예쁜 것만 보라 그랬어. 과일도 예쁜 것만 보라 그랬어. 와 너무 떨린다. 우리는 지금 다 모든 게 처음이라서 이거 진짜 처음 겪는 일들 투성이다. 짐장이 빠운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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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. 내가 예민해진 건가 이거 임신 초기 증상이라 모르겠네. 진짜 미안해 잘못했어. 예보 이제 등록해야겠다. 어? 등록해야겠다. 접수해놓고. 접수해놓고. 원래는 내가 맨날 라떼를 먹었을 때 아이스라떼. 이제 임신하고 디카페인밖에 못 먹으니까 여기저기 다 먹어봤는데 여기가 제일 맛있어. 진짜. 이걸 연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지 딱 내가 좋아하는 맛이지. 거의 우유에 커피가 스쳐 지나간 맛이야. 그래서 좋아.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세요. 내가 되게 원래는 매일 아이스 같으면 나의 그게 가장 큰 흥흥인데 요즘에는 디카페인으로 마시고 있어. 바로 이거야. 화장실이 한 다섯 번 정도 가요. 이게 다 배추이 돼. 진짜 큰 힘 커요. 어때요? 너무. 죽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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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음. 자 애기지? 요거 나랑. 네. 네. 나랑. 애기. 네. 제가 애기예요? 보이죠 애기 심장. 응. 걸어가면 되죠? 네. 제가 웃어서 걸어보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아니. 때리는 거 보이잖아. 오. 오 진짜네. 어머. 애기 심장이. 애기 심장이. 다시 들려드릴게요. 우리 애기야. 발이 컸네. 바람에. 애기가 한 다음에. 어머니. 어머. 다리 뜨죠? 네. 굿. 애기야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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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야 잘 뜨고 싶어서 이렇게. 네. 우와 신기하다. 심장 뛰고 싶어. 네. 귀엽지? 네. 너무 귀엽다. 괜찮네. 네. 짜잔. 나 산모친첩을 받았다. 심장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. Listen to my heart. We're in the way for you. 너무 귀엽다. 지금도 백 속에서 훈닥훈닥 뛰고 있는 거야. 이렇게 하면 안 느껴지나? 안 느껴지지. 우와. 네. 잠아. 우와. 아기 둥둥이 뭐야? 스티커 뭐야? 스티커가 진짜 너무 귀엽다. 나도 붙여줘 한 개만 골라 나 거북이 할래 거북이? 애기랑 거주기? 응 여기 가운데다 이쁘게 붙여줘 충전이 돼 그럼? 어 이쁘게 어우 귀여워 소근이 소근이랑 거북이 거블비 한 거 세 개만 사와야겠다 뭘 세 개나 사 그냥 하나만 먹어 아니 근데 내가 임신했는데 왜 왜 왜 너가 그러는 거지? 아 그냥 치워야겠다 진짜 치워 아니 못하고 막 와이프가 임신해서 먹고 싶다고 그러고 사놨었는데 막 자 자기가 막 나 저거 사와야겠다 나 먹고 싶다고 얘기한 게 없잖아 나 먹고 싶다고 얘기한 거 많아 얇은 삼겹살이랑 차돌박이랑 그거 내일 먹으러 가자 그거 먹자 그랬더니 뭐 흑돼지를 먹자 그러고 자기가 자꾸 먹고 싶은 걸 먹제 후구가 네 아빠가 그런 아빠야 후구는 얇은 삼겹살? 발로 빵 쳤어 알았어 아빠가 내일 얇은 삼겹살 사줄게 주먹도 퍽 했어 그랬어? 응 어 성운아 미안해 아빠가 맛있는 어 삼겹살 우리 엄마랑 같이 먹었지 알았지? 응 아직 심장밖에 없어 아 ㅋㅋㅋㅋ ㅋㅋㅋㅋ 여기 먼저 여기서 하면 나 여기서 할게 나 저기서 씻는 것도 좀 좋아해 응 나 거기서 씻지 저거 하고 서자 아? 왜? 언제 끝났어 어? 뭐야? 무슨 벌리에 끝나 아니 무슨 미친 듯이 먹은 다음에 왜 이렇게 먹고 나서 안 좋아져? 나 속이 안 좋대 울렁울렁하고 막 입덧을 하는 건지 아니 나 입덧을 머리도 아 막 울렁울렁거리고 비 오는 날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쳐다면서 가서 막 빈속에 멀미하는 기분 몰라 알아? 비 오는 날 뒷자리에 앉으면 기분 엄청 좋은데? 빈속에 배고픈 상태로 그리고 핸드폰 쳐다보면 멀미 나잖아 머리 아프게 딱 그런 기분이 막 토할 거 같아 너도 그냥 소변검사 해거라 집에 와서 퇴스티기 많이 왔거든 너도 오늘 가서 검사해 아 진짜 해봐야 되나? 두 줄 나올 거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3명 아니야? 그래 3명 그래 3명 그래 3명 근데 냉면 왜 5개야? 내가 임신한 거 아니야? 형이 마지막 가서 10분 만에 3명 4명 3명 3명 4명 4명 3명 4명 5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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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명 5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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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임신할텐데 이상하네 10분 만에 10분 만에 어린이만 공동 때가고 막 시콘하니까 맛있고 있냐 다닐 때 몸짓을 좀 이렇게 얘가 놀라니까 좀 이렇게 우아하게 당겨요. 막 이렇게 막. 걔가 언제 그러고 다녔어? 저희 맨날 그러고 다니잖아.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다니는다고? 요즘에 한 내가 생각하는 걸 세대로 늦게 먹고 있어. 그래? 소금이 더 건강하게 크는 거야 그래서. 이렇게 이따가. 걔 나중에 나 태어나면 나 댄스 시킬 거야. 잘 있으면 되나? 잘 있을 거야. 그러니까. 제가 맨날 오늘 드디어 확인하는 거 궁금해 죽는 줄 알았어. 너무 궁금해. 얼만큼 컸을려나? 그게 진짜 궁금해. 너무 궁금해 죽겠어. 10일 정도 참고 왔는데. 어. 아. 심장이 더 뛰는 것 같아. 꽁닭꽁닭. 아. 이렇게 많이 컸다. 그쵸? 이거 가는 데 심장. 이렇게 뛰어가지고. 네. 빨라졌다. 나 그쵸? 왜? 너무 많았나? 나 죽으면 고생하겠네. 나 죽을게. 애기야 뭐 불편한 거 없니? 사랑해. 애기 날라카. 엄마 시간이 안 걸릴 거야. 잘 크고 있는 거죠? 조용히 해. 부어빠. 진짜 많았어. 부장도 엄청 빨리 뛰어. 우와. 많이 커졌다. 그러니까 얘 지금 이만해진 거 아니야. 심장이 잘 뛰더라. 어. 이거 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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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